2월 8일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드디어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부푼 마음으로 각자의 연휴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4일 연휴 푹 쉬시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주반도체 장 초반에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수급량을 키우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장대양봉을 세우면서 뒤이어 도지캔들을 달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려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변동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세력들이 물량을 재매집하면서 물량을 소화를 했고 이 21이평선 그물 위로 올라탔고 점차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을 자세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 세력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박스권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빠지게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 동향을 보셔도 지금 외인들이 물량을 재매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제주반도체는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매집을 한 종목이고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걸 알려면 월봉으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이 물량들 개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이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건 이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 연출을 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킨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히든주 종목 한 개 따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설 연휴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 히든주 종목 한 개 영상 끝나고 챙겨드릴 테니까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제서야 그게 빛을 바라고 터졌기 때문에 쉽게 깨질 종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 1월 25일 목요일에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세력들이 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서 조정을 주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에 흔들려서 절대 패닉셀하지 말라는 거고 어제부터 다양한 윗고리 아래 꼬리를 달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를 했고 지금 급등 랠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윗구간에 매물 때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2평선들을 수렴을 시키고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렸죠?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대의 매수 사이는 이미 들였고 3만 8천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3만 8천원 구간에서 한번 전략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였고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 하반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제주 반도체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 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 반도체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이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팔아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되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버리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금방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문자 보내서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 지금 바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제주반도체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세요. 앞으로 제주반도체는 나올 만한 재료 그리고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주반도체는 앞으로도 올라갈 재료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고 몇 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에 삼성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법에 따라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527억 달러로 하나로 75조 5천억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반도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년에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하면서 이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N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앞으로 큰 파동을 만들 건데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동을 이용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패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제가 매도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해야 할 때 나는 이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제주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직 단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제주반도체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제주반도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반도체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